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현수 이병준 기자입니다 자 오늘도 굉장히 좀 충격적인 소식을 들고 왔는데요 이 정교조 교사로 추정되는 교사가 완전히 이건 뭐 애들을 뭐 학대하는 것도 아니고 애들을 갖다가 자기의 어떤 정치적 신념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 길바닥에서 죽는 신용을 하라고 강요를 했다는 지금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그 파이낸스투데이에서 올라온 기사인데요 뭐 파이낸스투데이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외우파 쪽 언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정교조 교사 무더위에 학생들에게 길바닥에서 죽은 신용 강요? 자 신영초등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4학년 담임교사 이현민씨는 아이들이 여러 교과 내용들을 통해 20시간 이상 기후위기에 대해 공부를 했다면서 여기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아이들이 고민한 끝에 나온 결과다 이렇게 캠페인 취지를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짓거리를 시켰다는 거예요 이짓거리를 그러니까 이게 아스팔트 도로 위인데 죽는 듯한 뭔가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초등학교 4학년생들이에요 초등학교 4학년생들 보고 이 기후위기에 대한 어떤 이 메시지를 내라 이러면서 여기 모아놓고 이렇게 죽는 신용을 하라고 시킨 겁니다 이 10살이래요 10살 이제 10살인 초등학교 4학년 아이들 60명을 데려다가 기후위기 이젠 막아야 합니다 6년 후에는 우리도 멸종위기종 우리 아니면 막을 수 없다 등에 구호를 적은 피켓을 들고 수원 10청 앞에서 이렇게 죽은 듯이 누워있는 퍼포먼스를 펼치게 했다고 해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는 교사가 이 10살짜리 어린 학생들로 하여금 무더운 날씨예요 이게 뭐 지금 시원한 날씨도 아니잖아요 완전 땡볕에 길바닥에 죽은 척하고 누워있는 끔찍한 퍼포먼스를 하도록 유도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의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교사가 말 그대로 환경문제 이거는 완전히 정치적 아젠다지 않습니까? 자기의 그 정치적 아젠다에 대한 어떤 편견을 강요한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단력이 미숙한 이 어린 애들을 상대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시청 앞 거리로 내몰았기 때문에 이거는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주장을 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더 심각한 거는 해당 학교에서 이 아이들이 쓴 편지라고 이거를 공개를 했는데 이게 애들이 쓴 편지래요 수원부터 시작하는 탄소중립 요즘 전세계적으로 기후위기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란 이산화탄소가 일으키는 문제로 해수면 상승, 감흥, 폭염, 폭우 등 여러 가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구의 온도가 1.5도로 올라가면 지구는 폭염뿐만 아니라 기후위기를 조절할 힘도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수원시도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수원시가 할 수 있는 기후위기 방법들을 찾아서 법으로 만들어주시고 시민들에게 알려주세요 뭐 여기까지는 그렇다 쳐요 사실 이것도 초등학교 상인이 있었다고 하기에는 좀 이상한 글인데 마지막에 보세요 신형초도학교 4학년 학생 60명인데 요 밑에 보이십니까? 수원 환경운동연합 인권교육 온다 빗길 수원 KYC 이게 뭐겠어요? 환경단체 이름들이잖아요 이거를 애들이 알고 썼겠습니까? 이거 당연히 시켰겠죠 야 여기다가 환경단체 이름들 써라 시키지 않았겠습니까? 이건 사실상 강요예요 강요 자기네들 정치적 얻은다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애들을 이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편지를 갖다가 이 수원시의회 의장한테 이렇게 전달을 했다고 하는데 이분도 참 그거를 그냥 가만히 받고만 있지 말고 교사한테 따끔하게 한마디로 했어야죠 지금 애들 데리고 이게 땡볕에 뭐하는 짓이냐고 자 근데 이 문제의 수원신용초등학교가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그 5월 3일 지난 5월 3일에 전교조 전국 16개 지회에서 어린이날 계기 수업을 공동으로 진행을 했는데 이 수원신용초등학교에서도 이런 행사를 진행을 했나봐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모든 어린이는 편견 없는 세상에서 살아야 한다 그리고 여기 동그라미 보세요 이게 뭔가 좀 느낌이 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뭔가 성적 정치성이 모호한 이미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편견이란 게 뭐겠습니까? 성정치성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편견 없는 세상 이게 미국에서 요즘 좌파들이 학교에서 밀고 있는 어젠다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미국 사회에서도 지금 우파와 좌파끼리 이 교육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지금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데 우리나라 학교에도 이제 이 PC 이 PC 사상이 벌써부터 지금 도입이 되고 있네요 지금 우리나라가 교육이 뭐 손대들께 한두 개가 아닙니다 지금 한두 개가 아닌데 이 정교조 내지는 뭐 정교조가 아니다 하더라도 이 좌파 성향 교사들이 이런 식의 자기네들의 그 정치적 이념 이념을 갖다가 이 애들한테 이것도 뭐 고등학생이들이 아니잖아요 초등학생들한테 이 좌파 이념 교육을 시켜서야 되겠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가만 보고 있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역사를 갖다가 좌파랑적인 역사를 가르쳐가지고 애들을 세뇌를 시켰다면은 이제는 아예 이런 환경이라든가 성정체성이라든가 이런 PC주의 PC 좌파 이념을 갖다가 머릿속에 그냥 때려받고 있는 거예요 애들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거를 그렇게 알고 배우는 거고 이 아이들이 커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한 고등학생 때쯤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적 관심을 가지게 될 텐데 이 사상과 이념을 탑재를 한 상태에서 정치에 관심을 가지면은 좌파가 되겠습니까? 우파가 되겠습니까? 결국 이거는 이 좌파 성향 교사들의 좌파들을 양산하는 어떤 과정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이런 PC 관련 좌파 이념을 갖다가 주입시키는 교사들이 있다? 이거는 바로 들어가서 수사하고 전수조사 때리고 해당 교사는 해직시켜야 돼요 그리고 필요하면 학교도 앞서서 들어가야죠 이거는 이 학교들을 좀 조만간에 싹 다 한 번 쓸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교육 정상화를 한다고 이 학원가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원가도 학원가지만 이 학교 학교에서의 이런 좌패량 교육도 이 기회에 정말 한 번에 싹 다 쓸어버려가지고 정상화시킬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도 다음 방송 준비해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